안녕하세요. PD첩 본방 후에 담당 PD가 직접 댓글 답해드리는 PD첩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D첩 진행하고 있는 서정훈 PD고요. 오늘은 K부동산 쇼핑편을 제작한 저희 성기현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자주 소개하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성기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기현입니다. 일단 어제 그 방송 댓글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토끼님이 왜 이런 게 네이버 메인 안 뜰까요? 그러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 메인에 PD첩 방송 끝나면 PD첩 이야기가 뜰 수 있도록 그런 뉴스 기사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네이버 메인에 조만간 뜰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엄청 부동산 많이 사들인 중국인들, 외국인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으셨는지.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에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구하려고 했을 때 자료들이 산지에 있어요. 그 왜 우리는 국토부 실거래가 이렇게 국토부에 다 모여 있잖아요. 국내에 있는. 근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뭐 실거래가는 누가 어느 아파트가 어떻게 거래됐고 이거 돼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국적별로 강남구에 누가 얼마나 샀는지를 하려고 하면 토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집합건물로 이렇게 다 나오는 데가 다른 거예요. 여러 의원들도 자료를 냈는데 그 데이터들이 각각 저마다 달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본 데이터 갖고 무식하게 현장 가서 들어봤어요. 이런 거 갖고. 부동산 가서 중국인이 집 사다던데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했죠. 안에 있는 팀은 계속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이제 밖으로 돈은. 저희가 정확하게 난세 봤는데 일단 뭐 이렇게 특정 아파트 단체 한번 다 해보자. 그래갖고 900 여기는 960통 아파트 단지 하나 떼기도 하고 그리고 한 1300통 정도는 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데이터 좀 제대로 정리된 그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관련한 데이터가 정리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원하는 이를테면 중국인이다 아니면 미국인이다가 어느 구에 얼마나 샀어요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한 제 생각 상식적 있을 것 같은데 없었던 거잖아. 진짜 저희 성기현 선배님이랑 성기현 선배님 팀이 정말 개고생을 진짜 해가지고 등기 다 떼고 현장에서 취재하신 내용이었네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SYK님인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도 아니고 등기부 등본 어쨌든 방송이 많이 나왔잖아요. 분명한 공문서인데도 통일성 없이 중국인, 중화인, 중화인민, 공화국인 등 다양하게 지칭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궁금한데 답이 없어요. 물어보신 거예요. 이유가 뭐지. 그게 이제 등록할 때 받아주는 기관에서 그렇게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미국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미합중국인이요. 아 그래요? 통일된 용어가 없어요? 이번에 저도 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K부동산이잖아요. 제목이. 그 제목을 붙이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생각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뭐 제주도 땅 절반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는 꽤 됐죠. 그리고 대림동이 전부 다 중국처럼 됐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번 방송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식주잖아요. 이게 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인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수익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괜찮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K-pop 같은 이런 걸 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품 같았어요. 그래갖고 제일 큰 문제의식은 이제 그거죠. 우리 주식시장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외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외국이 들어왔다 막 빠진다고 해서 막 증시가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부동산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큰일 아닌가. 제가 취재해서 넣었던 게 호주였잖아요. 호주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열기로 몸살을 알았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있습니다. 호주 코디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사례였는데 그 어떤 아파트가 90%가 중국인이 샀대요. 한 아파트 단지를? 네. 그 아파트에. 근데 어제 갔던 제가 그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막 다 중국인들이? 네. 그것도 신축 아파트에 그 제가 이제 분양일이라고 사는데 호주는 좀 우리랑 좀 분양이 달라가지고 선착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사는 거였대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이제 인터뷰해 주신 분은 제가 그냥 말을 하면은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거의 한 70%가 중국인이 샀대요. 근데 저희 그 우리나라 사드 때 나빠진 것처럼 호주랑 지금 갈등이잖아요. 호주하고 중국이.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학생이 싹 빠져가지고 그 90%가 공실이래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죽고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의 자본이 젊은 애들의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호주 친구들이 봤을 때는. 새로 시작하는 20대, 30대 애들이 외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들 집 살려고 한 몇 돈을 마련해봤더니 이미 아시아 애들 집값을 올려놨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직목사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댓글에 분노가 있으신데 특히 중국인 포함해서 외국인 규제 안 하는 데 대한 조금 분노 같은 걸 많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에도 나오지만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의 규제를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자는 법안들이 몇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어긴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몽이 님은 웃긴 게 우리는 중국 부동산 못 산다는 거 아만드 님 비자만 상호주의하지 말고 부동산도 상호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법이란 게 어느 나라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분명히 문제고 뭔가 있긴 해야 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어제 무슨 망원동 상가 주택이 나왔잖아요. 어떤 상가 주택을 해갖고 이모델링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8억 8천 남기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단타로 시세 차익을 매고 그런데 대출을 70, 80씩 빼는 그거는 원래 상가들은 해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해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엄청난 걸 봤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중국 사람이 잘못한 건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잘못을 따져 물어야 될 때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이걸 왜 이렇게 우리나라 걸 사니? 하는 그 외국인인지 아니면 일종의 매국노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다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외국인들 모셔다가 좋은 물건 소개해주고 걱정하지만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런 컨설팅과 뭔가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고발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오른 게 문제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허점이 나와 있는 게 문제죠. 결국 어제 그 방송에 잠깐 나간 거지만 왜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있잖아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이제 어떤 투기 지역 이런 데는 쓰게 되어있죠. 내게 되어있는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왜 만들었을까요? 투기 못하게 그러니까 그게 왜 투기를 못하게 이걸 내면 왜 투기가 안 돼요? 어? 어? 그 생각을 못 들어갔네? 도대체 왜 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왜 그거 내면 왜 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전 써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는데 그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되게 많아요.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요. 돈 되게 많아가지고 아니면 나는 내 자식들도 사주고 싶어요. 근데 이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그걸 단 하나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을 살 때 나가는 돈들 근데 5억 어디서 나갔어? 여기 중에 10억 어디서 나갔어? 팔라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이것도 같이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 이거 들어가는 거 증여한 거 아니야? 내지는? 너 세금 탈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기 수요 억제하기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만든 거지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하게 하고 그거를 이게 두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했을 때 어? 나 상속받은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입증해. 그렇죠. 중국에 가서 저기 뭐 서류를 떼오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떼어도 또 어떻게 모일 거야. 우리의 조사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 너희가 5억에 대해서 소명해 보세요. 그러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세요 해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외국인인데 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유님 방송 보시고서 아 진짜 소름이다. 중국 사람들이 마레프, 대치동, 강남학군, 초푸마, 숲세권 용어도 알고 사실 저도 이런 그러니까 저도 뭐 대치동, 강남학군까지는 대충 알았었는데 뭐 초푸마, 숲세권 이런 거는 부동산이 막 뜨거워질 때 부동산 다니면서 조금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업자죠. 업자가 소개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부동산을 소개하는 약간 업자의 팀의 그 SNS였는데 그러니까 용어 설명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진짜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약 아니면 신도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숲세권 숲세권 공세권 학세권 초포마 물세권 3기 신도시 신혼부부 청약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뭘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작을 때는 일부 그 시장을 아는 사람만 재미 보는 걸 거 아니에요. 처음에 돈 있는 사람. 항상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보면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축축축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사는 거 자체에서 이미 투기로 투기라는 말이 뭔지 말 그대로 투자로만 가는 거죠. 그거는 임대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맥락에서 장민기 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방송 회차는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조심스러워지는 내용인 듯 알 사람이야 잘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한국인에게 투기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이 된 거 아니냐. 갭 투자로 실투자금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니 나도 혹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거 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다 보시고 나서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곰돌이 님께서 저렇게 오르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니까 누구나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이 근절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한마디도 덧붙였어요. 지금 대선 국면이 들어갔었으니까. 이런 정책 내놓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갑자기 대선 얘기인데. 저희 방송 댓글이 저희 방송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정책 얘기. 아무튼 저도 이런 부분에 되게 공감했어요. 문제의 핵심으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하건 한국인이 하던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완전히 이제 상품이 돼서 투자 상품이 돼서 저기 들어가면 수익성이 저렇게 좋은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바보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네이터 진짜 작년에 피드시프트 한 6번 했죠. 부동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산나 보다. 우리 모르고 있을 때 이래 많이 샀다니. 그래 피드시프트 너네 방송해라. 우리는 살게. 이런 거지. 어쨌든 저희 공돌이님의 마지막 댓글. 사실 이렇게 오르는데 누구나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정책의 문제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 정책 내놓은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건 뭐 저도 저희 성기환 선배님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조금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돼서 피드시프트 더 부동산 방송을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또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